기상캐스터 배혜지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40mm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북부 지역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가을빛 치고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더위가 주춤하며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은 2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은 31도에 머물겠습니다. 인천은 최고기온 28도 기록하겠고, 경기 북부도 대부분 28도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낮 기온 대부분 27도 보이겠고, 경기 남부 평택과 안성은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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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